유겸이 춤출 때 그 표정이 정글에 있는 호랑이 같아요. 피부? 피부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는 이제 미소.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웃는 거. 제 강아지 코코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. 망고? 아니면 기위? 잭슨 형? 표정이 약간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같을 때가 많아. 마크 형이야. 애교할 때 얼굴 대단하다고 리스펙하기 때문에. 지금 이 쪽에 입을 수 있어요. 아래와 독일 liter.